오늘 시장에서 잘 시세 보여줄 수 있을, 분출할 수 있을 좋은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짱 선발 종목 바로 이어갈 텐데요. 오늘짱 선발 종목 확인하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에 알려드렸던 파이널샷 프로그램에서 알려드렸던 시초가 공략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레몬리서치의 이상엽 이사께서 넷마블을 시초가 공략주로 오늘 한번 살펴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게임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바뀌고 시장에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넷마블도 역시 한번 기대해보자 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오늘 매수가 6만 5천 4백 원에 시작을 했고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흐름 체크해 보셔야겠고요. 목표가격 8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과연 넷마블 오늘도 주가 흐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6만 5천 4백 원에 저희가 매수가를 제시했고 시초가에 공략을 해봤는데 역시 좀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초가보다는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6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는 넷마블. 어쨌든 게임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좀 접근해 보는 전략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초가 공략주 확인해 봤고요. 이제 오늘짱 선발 종목 골라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좋은 시세 분출하면서 잘 달릴 수 있을 종목.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종목 골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까요? 오늘은 최신주 공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주 골라 주셨는데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우선 조선 업종 자체가 이제 그동안의 저가 수주에서 벗어나면서 고가 수주 패턴이 올해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점. 또한 고가 수주뿐만 아니라 이런 수주 모멘텀이 LNG 선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수 있게 조선 섹터의 호황이 시작되는 원년이 올해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탱크 부분에서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요. 그동안 세진중공업을 현대그룹의 주요 고객사로 탱크를 주요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있었던 일북의 실적이 컨설턴트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조선업항의 호황세에 힘입어서 올해부터 큰 폭의 영업이익이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대로 최근에 조선 섹터의 호황은 에너지 선들, 특히 LNG 선들의 발주가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이에 따른 섹터별 밸류에이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납품치였던 현대그룹 이외에도 추가적인 매출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된다면 세진중공업의 밸류에이션이 유일킹될 수 있는 모멘토먼스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진중공업 그러면 가격 전략을 잡아봐야 될 텐데, 어쨌든 작년에 기록했던 연고점, 정고점을 돌파 시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격 전략 잡아볼까요? 현재 가격 조정을 갖고 있는 10,000원 언더 가격에서는 무난하게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올해부터 꾸준하게 나타날까지 높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5,8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진중공업 9,000원까지 한번 정고점 돌파 시도해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